야 석진이 형 많이 갔네 그래도 근데 이게 약간 둘이 가니까 더 안 좋다 둘이 가니까 더 웃었을 것 같아 혼자였으면 안 웃었을 것 같아 난 그래서 형은 안 보고 있어요 형이 참는 모습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가니까 더 안 좋다 확실하네 그러네 그러네 형 여기 세찬이도 통과하는데요 여기 뭐가... 자 대박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준비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페이팅데요 사진 좀 같이 해주세요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어 이게 뭐예요? 사진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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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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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가시는 거 못 봤죠? 으아! 가실 때 욕 굴러서 가셨어요. 으아! 으아!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는데. 덤블링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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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주 으아! 으아! 편의점 앞에, 야!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그 이제 편의점 그 직원이. 아 이거 못 참는다. 형이 이게 서 있어! 아니 이거 알아서 안 웃겠냐고요! 알아서! 알아서 그러더니. 야, 못 참는다. 이거 못 참. 가게 낼 수 없더라, 그거는. 가봐요. 안 가봐도 갔다 온 거 같다, 야. 아, 우린 솔직히 조금만 얘기해도 운단 말이야, 둘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형, 여기 세찬이가 탈락한대요.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찬이가 올게. 아, 오케이. 야, 우린 둘이야. 그리고 너. 말 아예 안 할 거야. 자, 준비해. 어! 편의점이야! 놀랐잖아. 야, 편의점 들어가도 조심해. 방이 안에 내가 보니까 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 나 화났어, 화 많이 났어. 지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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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울어, 빨리. 하나, 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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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션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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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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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악! 현급용수죠? 아... 으epherd? 아.. ㅋㅋ 조심해. 안 해, 안 해. 긴장 풀지 마. 어? 긴장 풀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좋아. 아, 좋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여기서 개꿔해. 들어가지 마. 아, 못 들어가겠어. 아, 이건 반칙이지. 못 들어가겠어. 심해? 아니, 심하다는 말도 사실 실례할 수 있는데. 아, 저기서 왜 나와요. 성공한다, 진짜. 나 성공할 거야. 야, 우리 성공할 거야. 들어오지 마.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 고통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여기서 떨어졌어. 웃지 마. 웃겨? 웃긴 거야, 근데 이거? 형. 뭘 상상하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형. 진짜! 물만 한 통 사서 나오면 돼요. 아, 잠깐만. 형! 물만 사면 돼. 물만 사서 나오면 돼. 이거 어려워요? 물 하나 주세요. 주고, 계산하고. 네, 나오면 됩니다. 형, 물부터 사. 물부터 사. 그냥 물부터 사. 물부터 집어. 오케이, 물. 오케이, 물. 어, 나 옆으로 본 것 같아. 어, 나 옆으로 본 것 같아. 아, 물. 물 어디 있어, 어, 물. 찌들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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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반칙이지. 파수, 주문해, 파숨. 물. 어, 어, 어. 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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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야, 왜? 아, 얼마예요? 7777원입니다. 7777원입니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고등학생 아이도 그렇게 개선을 못해. 고등학생 아이도 그렇게 개선을 못해. 죄송합니다. 학생이 잘 개선을 해야지. 아, 엄청 거대 목이 나를 울었어. 엄청 거대 목이 나를 울었어. 아, 던지고 왔어. 아, 던지고 왔어. 엄청 거대 목이 나를 울었어. 아, 던지고 왔어. 아, 완전 난리. 아, 까먹었네. 까먹었네. 엄청 커다란 목에 나의 관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도 참았어. 간지러웠어. 그래도 좋았어. 형 그래도 안 웃겨? 형 그래도 안 웃겨? 안 웃겨? 얼마야? 7777원. 7700. 7777. 여기요. 거실행돈 거실행돈. 거실행돈 거실행돈. 거실행돈 거실행돈. 어떻게 됐어요. 7원만 가져가 7원 7원. 어떡해. 저 형 저기 왜 누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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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 나 괜찮아요? 형 끝났다. 와 나 눈물 나. 와. 와. 와 저걸 어떨지. 와 나 진짜. 와 나 물 갖고 딱 들어왔다. 나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나 들어가자마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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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유. 와. 와 너무 죽으셨을 때. 독하다 독해. 아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진짜 독하다. 와. 잘 죽였어? 그래 아유 불안다 광수 불안다 진짜 야 여기 들어가는더라 진짜 와 미친이 깊다 사실 여기서 참았어도 나 이제 대성통곡 했다 학생이 해서 쓰러졌어 학생이 해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현 씨는 실패하셨지만 김종국 씨는 성공하셨군요 아닙니다 인정 힌트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몰랐어요 니가 먼저 들어왔어